1. 내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실 것을 늘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셨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불행하고 나쁘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시키고 그래서 그 하나님 사건을 경험하는지 잘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종기한 자니 이는 여왁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위쪽에 위치한 나라로서 수리아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수도는 다메세, 오늘날의 시리아이죠 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로서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끔 우호적이었으나 많은 경우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들은 무역에 능해서 장사꾼입니다 아람어가 동방무역 언어가 되었고 오늘날 영어가 통용하는 것처럼 무역하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수르에게 병합된 이후 신약시대에는 아람어가 그 중동지방의 공용어가 되고 예수님도 어떤 말을 썼느냐 그러면 이 아람어를 썼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나만은 그 아람의 총사령관으로서 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아람을 구원한 그러한 명장입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바로 그 유명한 폭군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무리,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물려줬는데 아합이 더욱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승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허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들을 움직이시면서 때로는 적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패배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열한기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고 그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패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언젠가는 이방나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드러났다 되어서 자기네들이 해방될 것을 소망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러한 때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절망하고 원망하고 책임정가하고 불평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아무리 참담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아람의 영웅이며 왕과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남한 장군에게는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 말 한마디로 그의 모든 것들이 무의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모든 것을 무의로 돌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스카펙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순간부터 그 복잡한 상황을 장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서술 그런데 나는 정확하게 서술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왜곡, 축소, 은폐, 확대, 과장, 그다음에 무시, 별의별 일들이 나서 그 일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작까지 해서 조작을 해버립니다 조회수를 조작하고 조작해서 사실은 자기는 1밖에 안 되는데 마치 100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맨날 그러니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혹 알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치명적인 것인 줄을 몰라서 대충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나만의 경우는 육체적인 문제인데 더욱 심각한 것은 정신적,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 지위와 능력과 외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초대왕을 뽑을 때 사울이 둘도 없는 하나였습니다 무결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동 출신 다윗을 쫓다가 비참한 몰락을 맞이하는데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 이거 삼중직인데 서로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인 사울이 제사장직을 침범하여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몰락하였다 뭐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목사를 건드렸다간 죽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왜 그는 왕이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명하셨던 그런 금령을 범했는가 그의 내면의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인생관, 가치관의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몰락은 자멸입니다 자멸, 스스로 무너진 것 엄청난 자질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세계는 불안 그 자체였는데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그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내면 세계가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판단에 나의 삶의 가치를, 프라이어리티를 정리해 나갈 때 내면 세계의 질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사울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자신의 충동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왜 조작하는 걸까? 많은 목사들이 조작을 하거든요 왜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충동 때문에,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복잡한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나의 변화무쌍한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언제나 기복이 심합니다 야고보사도는 뭐예요? 물에 뜬 낙엽과 같은 신세 당연히 그의 내면 세계는 무질서와 혼동과 기복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애꿎은 남편이나 아내 잡고 자녀들 잡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열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잘 알고 있다 청지기는 종입니다, 종 종을 먹여 살리는 것은 누구냐 하면 주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종임을 진심으로 인정하면 그분이 나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세세하게 막 느낍니다 제가 전도 봉사 헌금 한마디도 안 하죠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그거를 그토록 강조할까? 자기 목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잘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의 청지기로 해야 할 일 그리고 찾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self-identity, 자기의 정체성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의 소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정확하게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목회가 어떻게 되든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건물이 있건 없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열심히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유명했습니다 엘리아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그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다른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일을 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 그냥 갔을 뿐입니다 저를 공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상황 뭐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냥 열심히 월요일부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 걸까? 그거 생각하면서 지냅니다 셋째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굳건한 헌신을 실천합니다 그 일을 그냥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자신도 모르는 깊은 속까지 드러냅니다 자기의 막 흠폐한 숨겨놓은 속까지 드러내는 것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술하여서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장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나도 모르는 깊은 속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누가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엉터리 짓거리들을 멈추게 하는 것 그래서 자멸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자멸하지 않도록 더머이 경청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차분히 대입시킬 때 나는 살아나기 시작하고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회로 나아가는 문은 아주 하찮은 사람에게서 의해서 열립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나만 집에서 일하는 계집종 소녀 계집종 그녀가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정말 확신에 찬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맨날 휘둘리십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장례식 가면 막 웁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후세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를 우리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안 믿으니까요 그렇게 슬프고 애달프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지금 아산병원에 입원하는데 그분 어제 신방했습니다 그게 얘기 들었는데 뭐가 가장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앞이 깜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한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그 사인에서 오늘 드렸습니다 애프터 라이프 죽음 너머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세계가 스카펙 박사의 소설로 그려진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있죠 아프지만 않으면 죽는 것 저의 소망은 빨리빨리 주 앞으로 가는 거예요 농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제가 죽어가는 과정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무디 잠자는 미국을 깨웠던 무디 그 마다들이 말썽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음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아버지가 물려오는 그 많은 기독교 유업들을 그 망나니아들이 잘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늘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나만은 여정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아랍니다 그러자 나만을 총애하는 왕이 허락하여서 많은 선물을 마련해 줍니다 은십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봉 10벌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꼭 현대 가치로 환산해 줘야 직성이 풀리시죠 은십달란트는 3천세 갤로서 10년치 노동자 품값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게다가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나의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는 친석까지 동봉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단식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다 아람이 지금 훨씬 세거든요 그러니까 시비 걸라고 전한다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절망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은 불가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하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없는 인생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없는 인생들은 당황 내지 절망부터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것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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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십시오라고 매달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된다고 안 들어주시면 자기 소원도 이렇게 기차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신다 신뢰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여전히 지 생각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맨날 휘둘리고 엘리사가 그 소문을 듣고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이 어찌하여 오죽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나만을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나만은 엘리사의 집에 당도하는데 얼마나 그 행렬이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의 집은 초라했습니다 큰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전갈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화복되어 깨끗하여 지리라 이에 나만은 대노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바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여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나만이 얘기한 게 뭐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공경과 불행과 어려움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내 생각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세상 사건이 되고 내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번 제발 여쭤보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반드시 그러면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에이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이래서 될까? 저는 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대저히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거를 지금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길을 해갖고 해결될까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죽는데요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육체 밖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얼굴 자 내밀지 아니한 엘리사에 대한 나만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겠죠 화를 내고 돌아서는 나만 장군에게는 현명한 부호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할 판인데 그 간단한 일은 못할 게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던 것은 그 어린 사람들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는 얘기입니다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실명은 모르겠습니다 적국에는 세 명의 유명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작은 나라에서 논의를 하는데 거기 책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름은 실명은 메모를 못했습니다 장군 A는 만 명만 보내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재도 못 알아보고 어린 사람을 하대하기 때문입니다 B 장군은 10만 명 보내면 5대 5입니다 그는 인재는 알아보지만 아랫사람은 하대합니다 그런데 장군 씨는 100만 명을 보내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는 인재도 알아보고 아랫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깊은 얘기입니다 나만에게는 그런 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해졌죠 이 대목 갖고 목사들은 꼭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해내서 은혜받기 위해서는 목사의 말을 절대 수는 땡땡땡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제발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만은 괜찮은 사람 아랫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기뻐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셔서 감사할 줄 알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대단한 양 과장 확대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뭐 이렇게 하면 싸움 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절대 속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바로 그 면이 그로하여금 자멸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데 사탄의 최대 약점이 뭐냐 그러면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니까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감사는 다 지덕인데 그런데 그것이 최대 약점입니다 바로 사랑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라서 자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열 명의 나병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달랑 한 명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감사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투덜대는 투데리가 좋습니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른다는 것 내가 원망하고 광야 40년 동안 민숙이는 8번의 큰 벌을 내린 사건을 했는데 그중에 5번이 불평불만이었음을 불평불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냐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벌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만의 선물을 첨중하게 거절합니다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왁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의 거듭되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내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합니다 거기에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해 주고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방하고도 돈 받고 뭐 전부 다 결혼식하고 장례식하고 돈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거져받았으면 당연히 거져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의 마음에 여와 하나님만이 성김을 받으시게 합당한 분임을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 선물들을 거절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안도 하나님의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반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만은 감동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와께 드리겠나이다는 결단의 맹세를 하기에 이릅니다 너무 멋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자기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도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신에게 절을 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뭐죠? 쫌팽이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고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듯이 이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종교 사회입니다 다종교 사회 괜히 거기서 있죠? 뭐 잘난 척 뭐 어쩌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입에다가 복채해 놓죠 그러지 말고 있죠 보통 만 원 많아 봤자 5만 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짜로 한 100만 원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왜 마다하겠습니까? 물론 10만 원이라도 하여간 그것보다는 많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속으로는 짠돌이 중에 짠돌이면서 무슨 신앙 좋은 척하는 미국에서 제일 재수없어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에 가면 10%, 15% 티블놓고 가잖아요 달랑 동전 두 개 놓고 밑에다 전도지 깔아놓고 가는 사람 별 거지예요 정말 그러지 맙시다 정말 우리 요즘 있잖아요 목사들이 하도 먹을 것만 챙겨서 먹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목사를 모셔야지 복받는다고 목사를 하늘처럼 떠받들어서 평신도를 병신도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도 병신도도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 노릇하려면 여기 주변에 무지 많아요 그거 가세요 가다 아이가 좀 당당한 크리스찬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나만의 요청에 대해서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나만은 초신자 중에 초신자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하다 보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오늘 하여간 나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회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 고난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어서 그 안에서 큰 복을 오히려 발견하고 누리고 베푸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신앙을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나래까지 확장시킨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대한 믿음 굳건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서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되어 그 안에 더욱 많은 것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